네 피카에 더블로 뿌리살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슬라이스를 길게 길게 떠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자 13mm 입니다 13mm 네 자 수분건조 한번 하시고 글러브 뚜껑 여시고 45도 하나 둘 셋 90도 글러브 뚜껑이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다시 글러브 뚜껑이 90도 하나 둘 셋 해서 옆으로 빼기 하셔도 뿌리는 많이 살지만 저희 피카의 장점이죠 더블로 17mm 수분 한번 알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해서 한번 살짝 내려놔 볼까요 뿌리가 얼마큼 사는지 네 굉장히 많이 살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봐봐요 슬라이스 길게 뜨시죠 네 길게 뜨세요 네 각도는 90도 각도 두피에서 90도 각도예요 자 13mm 자 수분 한번 살짝 날려주시고 다시 한번 글러브 뚜껑 45도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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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빼기 자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삽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트리플 피카의 꽃이죠 예 도넛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뿌리를 살려주신 다음에 자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올리세요 자 올리세요 자 올리세요 이 상태에서 네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하고 놓으신 다음에 빛을 딱 잡으시고 네 자 빛과 아이롱을 붙이신 다음에 네 조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 뜸 정도 뜸이 날아가면 자 빛하고 아이롱하고 있으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천천히 네 천천히 돌려주시면 네 보시면 어 끝이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네 요렇게 네 자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아 예쁘게 잘 끝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머 벌써 다 돼가고 있어요 네 요렇게 피카는 봉이 기니까 천천히 릴렉스하게 와인딩 하셔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끝이 글러브 안으로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개활용을 딱 예 집게 사이에 글러브 뚜껑을 딱 가운데다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고 살짝 다려주기 그 다음에 콕 찍고 자 반바퀴 돌리겠습니다 자 놓고 자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콕 찍고 다시 한번 반바퀴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콕 찍고 반바퀴 다시 한번 콕 찍고 반바퀴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다시 한번 콕 찍고 반바퀴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다시 한번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네 두 바퀴 돌리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려주기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돌돌돌 하셨다가 위로 살짝 올렸다가 빼기에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어때요 네 예쁘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한번 또 하나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트리플 도넛츠 페카에 도넛츠 한번 해볼게요 빗을 싹 하시고 지금 하시는 건 20mm에요 자 뿌리 한번 살짝 살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덮개를 찢개 아이롱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찢개 사이에 글러브가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하고 쭉 올려주세요 네 쭉 올려주시고 자 네 어머 쭉 올리셔 됐어요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있을 때 빗하고 아이롱하고 딱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기다려주세요 한 뜸 정도만 뜸이 수분이 날아가면 빗하고 아이롱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릴렉스하게 조금만 한 뜸만 날아갈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돌려주세요 천천히 네 천천히 돌리시면 모발 끝이 모발 사이로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네 한 바퀴 반 정도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천천히 천천히 에피카의 이 꽃이에요 도너치는 이렇게 해서 트리플로 해서 이렇게 뿌리 살리셔 가지고 하시면 볼륨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네 이 상태에서 끝이 글러브 안으로 다 들어가면 네 이 상태에서 집게를 네 조금 더 끝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딱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살짝 다려주시고 콕 잡고 자 반박기 네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콕 잡고 다시 한번 반박기 네 자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콕 잡고 반박기 네 하나 둘 셋 잡고 다시 한번 콕 잡고 반박기 네 하나 둘 셋 다려주고 다시 한번 콕 잡고 반박기 네 자 하나 둘 셋 다려주고 콕 잡고 반박기 반박기 한번 네 두피가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려주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돌돌돌 두 바퀴 할게요 네 네 네 한 바퀴 천천히 두 바퀴 네 다려주고 다시 한번 잡고 한 바퀴 천천히 또 한번 두 바퀴 또 다려볼까요 싹 한 번 더 다리기 싹 다리기 네 됐습니다 윤기 많죠 자 이 상태에서 네 와우 우리 피카의 꽃이죠 어머나 네 예쁘죠 네 자 요렇게 하시면 예쁜 도너츠가 생깁니다 예쁘죠 네 요렇게 해서 도너츠는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피카에 10개로 와인딩하는데 있어서 3등분으로 나누고요 지금 좌측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끝까지 수분 조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빛 위로 네 아이롱을 두시고 쭉 따라오시면서 빛이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쭉 따라오셔서 길이가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일때 여기서 빛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빛하고 아이롱 사이로 그러니까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피카는 복이 길기 때문에 와인딩이 금방 끝나요 그래서 조금 더 릴렉스하게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돌려볼게요 네 자 어머 머리카락 톡톡톡 머리카락 사이로 올라오는 거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쉬지 않고 천천히 천천히 네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머 잘 돌아가네요 네 참고로 지금 와인딩 해주시는 선생님은 어 3일 됐어요 와인딩 하신지 자 덮게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콕 집고 자 손잡이를 반 바퀴 돌리겠습니다 샥 네 어때요 잘 돌아가죠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다시 한번 콕 잡고 반 바퀴 손잡이를 반 바퀴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두 바퀴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한번 싹 다려주고 피크 밖에 없어요 덮개를 잡고 이렇게 돌릴 수 있고 또 곱쓸일 경우에는 어때요 결도 다려주면서 윤기가 올라오는 거에요 웨이브도 강하게 걸리고요 어이구 자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요 이렇게 쫙 하신 다음에 네 살짝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여기서 빗을 대고 딱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측에 두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측에 두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건조 한번 끝까지 해주시구요 자 끝까지 자측에 두번째 판넬입니다 자 빗하고 아이롱하고 붙여서 쭉 내려가세요 자 빗이 길라잡이 역할을 하면서 결정리를 하면서 뒤에서 아이롱이 우리 피카이롱 아이롱이 따라가는 거에요 이 상태에서 자 기다려주세요 네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기다리시면 한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자 빗하고 아이롱하고 그 사이에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머리카락하고 빗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올 거에요 만약에 안 올라온다 자 그럼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냥 건조될 때까지 그러면 머리카락이 쫙 하고 올라와요 자 보이시나요 네 올라오죠 네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천천히 만약에 안 돌아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분이 남아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 올라와요 네 자 덮개 아이롱 이제 끝이 글러브 안으로 싹 끝까지 와인딩 하면서 돌려서 끝까지 들어가면 모발 끝이 글러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상태에서 네 덮개 아이롱을 콕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다시 잡으시고 손잡이를 반바퀴 콕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또 잡으시고 손잡이를 반바퀴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여기서 돌돌돌 해볼게요 네 두 바퀴 한 바퀴 천천히 돌려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자 됐어요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해서 아이롱 안에서 모발이 다 건조가 되면 이렇게 잘 빠지게 돼 있습니다 네 두 개 있죠 좌측에 네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에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네 다시 쭉 끝까지 해 주셔야 돼요 수분 조절 끝까지 한번 해 주시고요 다려주신 다음에 빗을 빗 따라서 아이롱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와우 네 윤기가 쫙 올라옵니다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일렬로 하나 둘 셋 하면서 여기 보시면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예 우리가 와인딩을 하면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슝슝슝 하고 올라옵니다 네 자 봐봐요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면 모발이 자 모발 따라서 올라와요 자 이 상태에서 글러브 안으로 모발 끝이 다 올라가면 자 덮개를 콕 찝어 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콕 다시 한번 잡고 손잡이를 반바퀴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반바퀴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돌돌돌 해볼게요 반바퀴 천천히 두바퀴 자 한번 다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콕 잡고 두바퀴 한바퀴 두바퀴 또 한번 콕 다려주시고 또 한번 다려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건조가 되면 네 네 아 이렇게 빼는 것보다는 집게를 내려놓고 음 아이롱에서 모발이 수분이 건조됐나 보시고 빗으로 이렇게 해서 빼시면 더 좋겠죠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조절 한번 해주시고요 네 자 끝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쭉 그 다음에 아이롱을 다시 빗 위에 올리고 자 쭉 천천히 내려갑니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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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한바퀴 반이나 두바퀴 정도 와인에 갈 수 있는 길이를 남겨 놓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와 윤기 올라오네요 자 가발인데도 윤기가 올라오네요 자 이 상태에서 예 조금 수분이 기다려주시면 수분이 건조됐다가 네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올라와요 잘 올라오죠 네 자 네 자 어머 너무 잘 올라와요 자 이 상태에서 모발이 끝 안으로 다 들어가면 자 딱 집게를 덮어주세요 덮개 아이롱을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콕 잡으시고 자 반바퀴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또 잡고 반바퀴 자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두 바퀴 천천히 하시면 돼요 싹 다려주시고 자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바퀴 네 자 두 바퀴 그 다음에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공회전 할 거예요 아이롱으로 아이롱으로 머리를 펼쳐주신 다음에 싹 내 앞으로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쭉 빼시면 돼요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첫 번째 판넬이에요 자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쭉 끝까지 한번 다려주시고요 자 녹으신 다음에 네 쭉 다시 한번 해볼까요 쭉 하신 다음에 빗 위에 아이롱을 놓고 길라잡이로 빗을 따라서 아이롱이 쭉 갖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바퀴 반이나 두바퀴 정도 남겼을 때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신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한뜸 정도만 날아가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올라와요 보이시나요 네 자 요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글러브 안으로 끝까지 다 들어갈 때까지 돌려주세요 모발 끝이 이 상태에서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다려주고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반바퀴 옳지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반바퀴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려주시고 콕 잡으시고 돌돌도 두바퀴 하겠습니다 한바퀴 천천히 자 한바퀴 또 한번 두바퀴 싹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또 한번 잡을까요 콕 잡고 한바퀴 네 천천히 한바퀴 두바퀴 됐어요 싹 다려주고 또 한번 싹 다려주시고 와 윤기 올리는 거 보이시죠 네 가발이에요 가발도 이렇게 잘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싹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파트에 두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피카에 폴리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가발에도 우리 폴리는 단백질이라 굉장히 부드럽게 와인딩이 잘 돼요 원장님들 어 가발에 와인딩 하실 때 힘드시잖아요 폴리를 한번 쫙 뿌려보세요 이게 달라붙는게 아니라 굉장히 단백질이 네 부드럽게 윤기가 나면서 굉장히 가발에도 좋아요 원장님들 와인딩 하실 때 센 가발 하려면 막 뜯기잖아요 근데 우리 폴리를 분사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와인딩하기가 쉬워요 자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윤기 보이시죠 열 한 번만 다면 우리 폴리는 이렇게 윤기가 쫙쫙 올라와요 네 이 상태에서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이제부터 돌려보겠습니다 네 봐봐요 딱딱딱하고 잘 올라오죠 네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렸다가 네 와인딩 하시면 돼요 봐봐요 수분만 건조가 되면 네 잘 올라와요 네 자 네 자 네 네 선생님들도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네 자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는 한 손으로 하시려고 해요 네 참고로 지금 우리 선생님은 3일 됐습니다 네 자 덮기 아이롱 딱 해서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다려주기 하고 콕 집으신 다음에 자 손잡이를 반박기 네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잡고 반박기 자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여기도 다려주고 돌돌돌 네 돌돌돌 자 손잡이를 두바퀴 돌려주세요 네 한바퀴 두바퀴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빠져도 상관없어요 이제 네 자 놓고 두바퀴 한바퀴 두바퀴 이제 여유가 생기셔가지고요 자세도 삐딱하게 서가지고 하시구요 하하하 자 이렇게 해서 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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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해서 빛을 따라서 가세요 빛이 결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길라사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빛을 이렇게 딱 붙이시구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한뜸 정도 뜸 수분이 건조가 되면 네 머리카락이 어 빛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빛이 머리카락이 통통통 하고 튀어 올라와요 만약에 안 올라온다는건 젖어있다라는 얘기에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쉽게 올라와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쉽게 올라와요 자 이렇게 하셔서 글러브 안으로 오발끝이 다 올라가면 들어가면 자 덮개 아이롱 덮으시구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콕 잡고 반 바퀴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려주고 다시 한번 콕 잡고 손잡이를 반 바퀴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잡으시고 이제 두 바퀴 돌리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세 바퀴 네 바퀴 모발 끝까지 또 라인딩이 가능합니다 네 애써서 처음부터 우리가 세 바퀴 네 바퀴 돌리겠다고 길게 하시다 꺾이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용이하게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쭉 펼쳐주신 다음에 네 완전히 건조가 됐다 싶으면 어때요 아직까지 덜 건조가 됐으니까 안 빠지겠죠 자 살짝 있다가 네 자 이렇게 해서 싹 빼시면 자 백파트의 세 번째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폴리 네 번째 판넬 마지막이죠 어 열 번째 네 마지막인데 자 폴리 분사 한번 했습니다 하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빗질을 한번 싹 건조 수분 건조 한번 싹 해주시고요 네 빗 위에 아이롱이 있고 빗질을 따라서 천천히 천천히 아이롱이 따라갑니다 네 폴리를 분사를 하니까요 모바일 끝이요 뜯기지도 않고 이렇게 와인딩 연습하실 때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들 폴리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자 수분 건조 한번 건조가 되고 나면 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릴렉스하게 기다려주세요 네 왜냐하면 피카는 10개로 와인딩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끝나잖아요 근데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요 천천히 천천히 네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안 돌아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수분이 샥 건조되면서 네 와인딩이 잘 돼요 조금만 마음을 릴렉스하게 가져주세요 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네 이제 된 것 같아요 자 봐봐요 그죠 그래서 모발 글러브 안으로 끝이 싹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을 딱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다려주고 탁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반 바퀴 딱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딱 잡고 손잡이를 반 바퀴 자 하나 둘 셋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자 돌돌돌 두 바퀴 자 그 다음에 쫙 다려주시고 똑 잡으시고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쫙 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놓으신 다음에 자 어때요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자 너무 잘했어요 자 위에 이렇게 해서 네 열 개로 와인딩 끝났어요 자 위에 보시면 트리플로 두 개 자 보시면 우측에 두 개로 와인딩 끝났고요 좌측에 두 개로 와인딩 끝났고요 백파트에 네 개로 해서요 그러니까 토탈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원장님들도 참고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